D 파트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D 파트에 있는 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요. 지금 C 파트까지 연습을 제가 강의 한 대로 쭉 따라오셨다고 하면 이제 8비트 정도는 그리고 음악 틀고도 하고 여러가지 응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곡에서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리듐만 쭉 말씀드리는데 연습은 리듬과 패드 연습과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실전 연습까지 다 같이 합쳐서 연습을 하셔야 내가 진짜 어느 정도 드럼 연주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리듬 파트에서 D 파트 부분은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앞에 했던 것은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는 리듬들인데 D 파트에 있는 것은 단독으로 쓸 수는 없는 리듬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잘 이해를 못 하시길 텐데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D의 첫 번째 있는 것은 그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악보입니다. 리듬입니다. 근데 조금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떼어놓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댄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70년대부터 따지면 디스코 리듬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2000년대를 사는 지금에서는 뭐 우리가 아는 케이팝이나 아니면 뭐 테크노막 이런 어떤 뭐 댄스 음악에 다 들어가는 건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베이스트럼이 4번을 연거 퍼서 연주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악보에서 2하고 4에 나올 때 오른발은 쓰지 않는 패턴을 꾸준히 연습을 해왔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4번 다 갑니다. 제가 일단 연주를 하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1&2&3&4&1&2&3&4&1&4&1&4&3&4& 이렇게 돼서 보시면 왼손과 오른발이 동시에 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럼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세트에 앉아서 쳐볼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친 이 리듬을 제일 먼저 치실 거예요. 어떤 거를 누가 본 적도 없고 내가 그냥 이렇게 스틱을 잡고 치는 것만 안다라고 하면 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다 가십니다. 보통 이렇게.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 실제 리듬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없어서 왼손과 오른발을 같이 치지 않는 리듬들 위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걸 연습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어색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어떻게 느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었고 제가 가르쳐드렸던 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그랬었는데 나는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네 라고 해서 지금 했던 그 템포로 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댄스 음악이라고 하는 건 느린 건 없죠. 빨리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 정도 템포로 연주를 해야 돼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템포로 연주를 해야 이 느낌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기 좀 애매하고 이것만 하나 따로 띄워놔서 느리게부터 실제 혹시 나중에 우리가 쓸지 모르니까 제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스타일만 모아서 할 때 디스코나 이런 거는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지만 그쪽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리듬이니까 이 부분만 따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나머지 거는 다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